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의 초점은 재미있게 찍어야 볼 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좀 섞어서... 아니,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재미있게 하니까 너무 초원, 초원 이걸로 제가 나왔어요. 좋아져. 초원, 초원은 아니잖아요. 3M 특집이라 재미냐고, 그 뒤에 초원, 초원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망가지는 건 원래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잘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이 약간 딥한 그... 제가... 무슨? 무슨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오늘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궁금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해 하셔야겠어요. 네. 아, 아니다. 아닌데요. 너무, 이게 너무 궁금하면, 사람이 궁금하면, 아, 되게 좋겠지 하고 딱 봤는데, 이게... 좋겠지요. 너무 기대가 많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영화 볼 때 그렇잖아요. 뮤직비디오 봐요. 진짜 선생님 꼭 가서 봐야지, 딱 봤는데. 뭔지요.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내, 약간 이럴 수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할게요. 즐겁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즐겁습니다. 엄청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열심히 스님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 처음부터 더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초심이 더 초심으로 간 거 같아요. 더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은 잘 챙기시고요. 나는 오늘 비타민씨 안 먹었다. 잘 챙겨주세요. 안 먹었어요. 다만이, martini, martini. 많이 먹었어요. 눈으로 먹었어요. 눈으로. 감사합니다. 맞아요. 눈으로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저, 비타민 드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왜, 미쳤을 좀 하시나요? 비타민C. 비타민D. 아, 네. 레몬어 가고 가세요. 오늘 갔을 때는 제가 노래를 했을 때. 아, 네. 아, 네. 이쪽도 해주세요. 아, 네. 아, 네. 어, 네. 비염 반영하셨어요?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정식. 무슨. 비염 반영후 예방받으세요? 아, 네. 마르네슘이요? 마르네슘은 복숭아을게요 어떻게 간다고요? 걸어냈대 긴장한 말로 들으실 것 같고 그니까 알아서 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서 가세요 열심히 해서 가세요 뿅 감사합니다